누가 과연 웃음을 지을 수 있을지 조선수 1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킥이 다 들어오는... 펌치가 매섭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펌트가 걸렸습니다 킥공격, 서로 피했어요 오른손, 펌치는 서로 커버스입니다 니킥까지 카운터 펌치는 서로 1라운드가 서로 가장 안 올리고 커버스입니다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화끈합니다 택다운 다시 한번 달라붙습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달라붙고 있는 정재복 어깨로 한번씩 주고받았고요 잘 들어갔어요 최용찬 정재복, 데뷔지가 있습니다 다시 왼손 1분 남아있는 1라운드 아직 2라운드 아니거든요 퍼지션으로 주고받습니다 1 sf 누가 이글지 모릅니다 지금 정재복 또는 휘장 타면서 요즘 같은 박자를 dar고 있어요 4 5 리 Sean 우리 손 정재복 위험한데요 지금 제가 직접 Springer 랴 neighbors 이라운드 시작하자마자 뭐 제가 puppy 승리했습니다. 화끈했던 데뷔전 승리, 정재복 선수입니다.